서울 이 한복판에서 섭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연예인이고 뭐고 나 같은 느낌이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인터뷰하실 분. 하이.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? 조심스럽게. 같이 왔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가 내립니다. 길거리 심사위원단 분들 소개합니다. 소수빈 여사친이라고 했는데. 목적할 수 있습니까? 영등포에서 온 토스트. 팜박판정하시면 안 돼요, 진짜로. 잘생겼어. 망친 자리가 위험한 것 같아서. 안 좋은 얘기 다 해도 돼요? 특기가 조금 그랬어요. 공감보다는 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.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좀 더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먼저 나가서 얘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에 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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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벐 뜨거움를 많이 interventions. 오늘이 많이 힘들었어요. 알았지. 원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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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넷. 승부하는 경쟁이 되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